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자 오늘은 여러분들 MEXC 이벤트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.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맨날 해요. 맨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계속 계속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총 580달러 상당이에요. 어마어마하죠.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뭐 한 70만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MEXC가 은근 요즘 이거 300달러를 잘 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. 뭐 올해 초랑 중반까지는 좀 안줬어요. 사실상 봤을 때. 근데 최근에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줬다. 많이 줬다가 아니라 잘 준다. 의원은 가입자가 많이 없나 봐요. 그래서 잘 주는 것 같으니까요. 이번 기회 한번 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중요하죠. 이거 이거 이거. 가입하고 KYC 인증을 완료하신 후에 시스템에서 추가 심사를 거치고요. 통과된 선물채금이 지급되고요.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요. 제외됩니다. 이게 중요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MEXC에서 상당히 많은 걸 하는데 런치패트도 많이 하고 있어요. 런치패트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MXC를 갖고 있다면은 MXC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MXC를 보시면은 이런 런치패트만 하고 있으면은 많이 뛰어요. 제가 이전에 이때 한번 주웠다가 엄청 올라갔죠. BNB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체험금도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요. 여러분들 요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부정이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. 보시면은 증정금 수익하신 분들 많습니다. 증정금 10만원으로 7만원 벌었다. 증정금은요. 여러분들 출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출금화가 사라져요. 증정금으로 돈 버셔서 돈 번 걸 빼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. 이분 보면은 MXC에서 이렇게 하셨죠. 아 이거 BNX인가?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. 100달러 100달러 출금했다. 해보세요. 다들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증정금을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선물 거래하실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. 지금같이 롱장일 땐요. 미쳐버렸죠.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여러가지 거래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열중이었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. 아 여러분들 제 영상은요. 여러분들께서 본인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하라고 해서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여기서 롱만 때려도 돈 엄청 벌었겠네요.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.